안녕하세요. 예성입니다. 저의 첫 번째 정규앨범, SENSORY FLOWS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. 솔로 활동을 시작한 지 제가 어느덧 7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규앨범으로 만나뵙게 되니까 뜻깊고 새롭습니다. 총 10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, SMALL THINGS는 기타 사운드와 아름다운 하모닉스 계열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인디팝 장르의 곡인데요. 가사에는 작은 감정과 또 이렇게 소소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. 타이틀곡 외에도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아름다워 우리의 시간 포시즌 그리고 또 우리 NCT 마크씨가 바쁜 와중에도 피처링에 참여한 호까지 정말 다양한 수록곡들로 함께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좋은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 바로 저의 첫 정규앨범 센서리 플로우스를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.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